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란 사람은 1945년생이지만 대충 감으로 그동안 글을 많이 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참 이 기본 출발점이 학자인 사람들은 그런 요령이라든지 꼼수 같은데 익숙하지 않고 좀 진지하죠. 여러분이 저를 보시더라도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정거를 모으고 정거를 알리고 하는 작업들을 해왔지. 뭐 대충 때우고 뭐 그냥 다치고 그냥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본이 다른 겁니다. 이 조작 규칙을 발견하는데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단행하고 나면은 무슨 뭐 로그 기록이란 이런 걸 다 없애버리더라도 본인들이 조작해서 발표한 숫자의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제2아 전문가는 그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드는 데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데 활용한 숫자를 그 규칙을 찾아냈는데 이 인화대학교의 공대에서 올해 77세의 허병기 교수님은 젊은 날 가졌던 그 수학능력을 가지고 그 규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제2아 전문가는 한 30년 정도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지고 숫자에 도달하는 차익값이 이상하니까 그 차익값이 가장 이론적으로 작은 수준까지 여러분들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선거범죄집단인 남조선 선관위가 덕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활용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데이터에서 수학적인 그런 분석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입증한 분이 이분이 바로 허병기 이나대 교수님이십니다. 이 킹덤 북서에서 나온 허병기 교수님하고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가 공제한 2020년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 이런 편하지 않지만 나라를 구하는 데 결정적인 이런 책들을 좀 구매를 해 주셔가지고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 박사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의 요소요소에서 선거부정을 어떻든 규명해 가지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런 노력들에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는 것은 이런 책을 좀 구매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주 앞으로 몇 회에 걸쳐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몇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 책에 보시게 되면 그림 2-1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4.15 총선 서울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0값입니다. 0값이고 0값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대개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의 분포도하고 사전투표의 분포도가 다릅니다. 관내 사전투표. 이거는 전산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범죄집단이 여러분들 표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관내 투표 관내 투표 기타 투표를. 당일투표하고 완전히 분포가 다른 겁니다. 이 선거구 투표는 총투표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이 답이 다 나오죠. 관내 관외 기타 투표에 대한 분포가 이 기타 투표는 거소투표 재배국민투표 등을 포함하는 겁니다. 모두가 사회 사전투표입니다. 당일투표에 비해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10% 정도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10% 정도. 이게 그냥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결과는 동일한 모집단에 추출된 당일투표 포본 관내 사전투표 포본 관외 사전투표 포본 기타 사전투표 포본의 분포 특성은 모집단의 분석 특성과 거의 동일해야 된다는 통계학적 공례안은 전혀 다른 결과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을 이렇게 추출했는데 이게 같은 어머니를 두었으니까 자식들도 같아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같다는 이야기는 이 관내, 관외, 기타 이런 사전투표자들이 당일투표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0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관내투표, 관외투표, 기타투표. 그 이야기를 허병기 교수님이 모집단 동일한 모집단으로 추출한 표본 집단이 아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여러분들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값이 따른 선거구의 분석 특성은 서로 유사했다. 그러나 분포 위치는 서로 같지 않다.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당일투표에 비해 오른쪽으로 20%, 관외투표의 경우 25%, 선거구 투표의 경우 10%. 이게 이제 20%, 관외, 이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관외 25%, 기타 몇 프로입니까? 기타 10%, 아니 기타가 아니고 그다음에 선거구 투표의 경우는 이게 총투표죠. 총투표 같은 경우는 10%를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20%를 이동시키고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25%를 이동시키고 그다음 선거구 투표는 10%를 이동시킨 겁니다. 가장 때가 묻지 않는 정상투표는 당일투표인 거죠.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에 유일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가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더블당 후보의 표를 더해 준 겁니다. 20% 관외 투표 25% 이렇게 더해 준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수단투표는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닌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는데 모든 사전투표는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학자가 이런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허병기 교수님이 서울특별시 이름들 연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이걸 표를 다 이동시켰다라는 겁니다. 표를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이게 정상인데 표를 다 관내 투표는 20% 더블당 관내 투표는 25% 더블당 사전투표자 수의 20%를 이동시키고 관내 사전투표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허병기 교수님의 말씀은 같은 어머니로부터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줬다는 겁니다. 얼마를 더해 줬냐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이동시켜준 겁니다. 그런 짓을 누가 했냐 이야기죠. 북조선 이름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권순일과 조혜주가 지도한 2020년 4.15 총선에 대한민국 남조선 선관위가 뭐죠. 그래서 이렇게 득표수를 다 조작한 것이 학자가 연구해 가지고 비밀지렁에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진지함이 올해 77세니까 연세가 77세니까 한 40몇 년생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조갑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날라리 뚱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지만 허병기 교수님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고 분발해 가지고 내가 도움을 좀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의 결과는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뭔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득표수를 남조선 선관위가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허병기 교수님이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두 번째는 조작을 하지 않으면 선거 결과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로 여러분들 표현이 됩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여러분들 숫자의 특성상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라는 것은 그냥 천방지축으로 여러분들 분포되는 그런 숫자 우리가 흔히 난수 혹은 무작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남조선 선관위가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규칙을. 규칙을 찾아낼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규칙을 이용해서 남조선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 서울 후보별 득표수사의 일정한 함수관계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득표수를 조작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서울 지역에 대한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일 득표율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득표율 차이와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국을 득표율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국을 득표율 차이에는 일정한 함수관계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소위 투표를 합산한 득표수는 어떤 경우에도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거두절미하고 뭐죠? 남조선 선관위가 규칙을 이용해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규명한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 이렇게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 겁니다. 수학적 관계식을. 제가 썼던 도독놈들에서 수학적 관계식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는 5천만 여러분들 남조선 인민들을 다 쏘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죠? 몇 사람들이 깨어있어 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들어가 보니까 허병기 교수님은 수학 여러분들 증명을 통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냈고 제이아 전문가는 뭡니까? 그 선거 남조선 선관위가 발전한 이런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뭐죠? 착한 규칙을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범죄집단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김용빈을 남조선 선관위 범죄집단의 수계나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남조선 선관위가 지금 뭐죠?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거의 집어삼키는 단계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수계표를 한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때로는 순수해야 되지만 적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쏘김을 당해서 안 되는 거죠. 자꾸 쏘김을 당하면 여러분 여덟 번 선거 부정을 저지른 집단이 수계표를 한다니까 다 확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사악한 자들은 평범하지가 않죠. 악한 자들은 절대 평범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서울 지역 49개 선거구의 선거 결과에 대한 두 번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지역 49개 선거구에 대해서 함수관계와 다음과 같이 선형함수로 표현됩니다. 그 함수관계를 증명하신 겁니다. 선거 결과가 위와 같은 수학적 함수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미래 통합당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의 최종 당선자가 되려면 미래 통합당 후보의 당일 투표율과 더불어민주당 당일 투표율과 10% 이상 높아야 됩니다. 위의 선거 결과는 정상적인 선거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두 번째입니다. 선거 결과가 위와 같은 수학적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런 머주 규칙을 찾아낸 것은 바로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런 규칙에 이용해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선 선관위가 선거 범죄 집단인 겁니다. 이런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뭘 통해서 선거관리비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야 이런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고 허병기 교수님은 수학적 분석을 통해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수학적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남조선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하거나 덜 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관계식을 여러분이 옛날에 배웠던 y이꼴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런 수학적 관계식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다른 내용들도 제가 발처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유가 좀 있으시면 이 허병기 교수님이 거의 뭐죠? 뭐 그냥 전력축을 해 가지고 이걸 밝힌 겁니다. 참 여러분 거를 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젊은 날 하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잘 받으셔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킹덤북스에서 나온 허병기 교수님하고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가 공주한 비밀제령 2 마이너스 알파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문에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같이 산다고. 아침 7시에 뒤통수를 본 이후에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 그릇은 그만큼 크지 않고 조그맣습니다. 열기와 한기가 소용돌이 치던 회색빛 포도를 누비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선거를 외쳤던 시민들의 그릇에 비하면 내 그릇이야 정말 미미합니다. 그들은 피와 눈과 바람과 붕괴와 천둥은 물론 뾰약백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울부지점은 하늘의 신금을 울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잿빛 포도 위를 누볐던 우리들의 진정한 애국자들이 흔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허 교수님이 글도 참 잘 쓰시네요. 가슴이 뭉클할 정도의 그런 글을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년에 책상이 앉아서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갉아먹는 일인 거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좀 가동해가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쓴 겁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일생은 감사로 점철되고 있으며 그리고 새로운 점들은 신비한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물적 심적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특히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신 장영우 사장님께 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무게로 도태우 변호사님 김미영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감사드릴 분이 많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분들은 공병호 tv의 공병호 박사님과 이봉규 tv의 이병구 박사님입니다. 이 책은 제가 썼던 4.15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수학적 검증이라는 보고서를 공병호 tv에서 소개함으로 시작되었고 이병구 tv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발표한 부정선거 이나대 허병기 교수 쾌거가 마무리 작업에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노력들이 참 끝이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의 그런 헌신과 또 저희들의 그런 노력이 이렇게 노 교수를 움직여서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는데 참 노공학자가 수학적 증명을 통해 가지고 4.15 부정선거랑의 수억경의 1 정도의 그렇게 불가능 확률로 나타났다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비밀지령 2-알파 킹덤북스에서 나온 책이 조금 이렇게 출판비 정도가 횟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진실과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제가 나서 잘한 나라에 대한 기여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선거부정이 밝혀져 가지고 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